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못지않게 최고위원 후보자들 간에 경쟁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으로 출마 선언은, 출마 결심은 밝히셨는데 그 얘기는 잠깐 이따 나누기로 하고 먼저 어제 있었던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세 분이 한 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똑같은 장소에서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한동훈 위원장이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또 이슈를 많이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조금 장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소실 많이 밝혔고 그게 꽤 인상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뒤로 하신 분들은 그럼 좀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됩니까? 어떨까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슈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투쟁해 온 것 또 헌신해 온 것 또 수도권 험재에서 당선된 것 이런 장점을 충분히 부각을 시켰고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조금 짧게 했죠. 짧게 하고 사실 원희룡 장관은 조금 아쉬운 것이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주목된 어떤 시청자들의 주목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짧게 하고 또 질문 답변도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밝히지 않고 당의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앞서 윤상현 의원까지도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4명의 후보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텐데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당정관계인 것 같아요. 조금씩 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뜻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긴장과 협력관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일체 얘기를 하면서도 레드팀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할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 들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수평적이고 좀 긴장관계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당원들 보기에는 좀 어떤 것에 더 끌릴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당헌에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규정을 해놨어요. 당원 8조 1항에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조관계죠. 협조관계. 그런데 그것을 긴장관계 또는 상하관계 그건 다 맞지 않다는 거죠. 협조관계가 제일 맞고 그렇게 협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정당은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집권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에 심판을 받을 때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을 잘 협력해서 대통령의 국정선에 책임을 지는 것이 자기 총선의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정운영에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이행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런 관계에서 당과 대통령 관계를 좀 잘 형성을 해야 되지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과거 우리 불행했던 탄핵 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여당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너무 나빠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당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좀 각 후보들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당원에 다 규정이 되어 있군요. 협조관계로. 당연히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 이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벌써부터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충돌 요인이 되고 있어요. 어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해서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의 일반적인 당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천이라든가 인사권, 최종권을 행사하고 원내 전략이나 원내의 모든 임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전담하도록 이원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당대표들은 원내 전략이나 원내대표의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협조적인 관계로 특히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면 당대표는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원내대표가 전담해서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특히 지금 이미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 초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래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만약에 하면 그러면 표결을 또 7월 중순에 이미 민주당은 재언절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또는 최상병 일주기 전에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좀 침범을 한 겁니까? 어제 말이? 이제 원내 전략에 상당한 혼선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 협상이 안 되죠. 저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장에 나올 수가 없고 국민의힘은 그냥 반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데 또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원내 전략을 좀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원내대표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이 내용의 당부당을 떠나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지금 상황은. 지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던지다 보니까 이게 또 당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그런 게 좀 노출이 되고 하면 사실 민주당이 보기에는 저 당이 약간 이 이슈를 두고 좀 자중질환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서도 한동훈 위원장까지 찬성하고 나섰는데 왜 반대하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비록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민주당 안은 반대다. 네. 또 그것이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명하게 되어 있다. 또는 이번에 보면 민주당 또 조국당 두 군데서 지명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임명을 하되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차가 되도록 한다. 이런 정도의 아주 정상적인 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특별검사 임명을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진실 발견을 위해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내놓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대통령을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조금 상당히 이제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인 어떤 인기 또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 선거다 보니까 민심이 좀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해도 당신 80% 비율의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일부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대하는 당원도 많을 것 같거든요. 표를 잃을 걸 알면서도 이걸 던진 거는 뭔가 정치인으로서 다음을 좀 생각하고 좀 크게 보고 던진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고요. 또 표에 연련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선거에 나와서 대구에 가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애정이 남아있는 대구에서 자기는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 국면이 다시 오더라도 찬성하겠다라고 해서도 대표가 되었거든요. 아마 그런 학습효과가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득표력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만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넘어서서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소원한 관계가 보수 진영 내지는 보수 지지 세력들의 의구심 내지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즉 과거 탄핵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정도까지 간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국면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약간의 전제를 달고 또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것이 득표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다면 저도 그 점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함께 지도부 도전에 나선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다 한 3명 정도를 함께 정해서 나오기로 했는데 장동혁 박정원 의원이 먼저 최고위원으로 얘기가 나왔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온다고 해요. 3명의 러닝메이트가 다 짜진 건데요. 이 한동훈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이 원래 과거에는 총재 지하였죠. 옛날에 당 총재 그러면 총재가 정권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특히 당 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당 총재가 대표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임명을 해서 당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왔는데 과거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없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총재 한 사람의 판단에 당의 운명이 너무 좌지우지 된다 해서 집단지도 체제 또는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이렇게 계속 오면서 최고위원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당대표가 잘못될 때 견제도 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당을 합의 정신으로 운영해달라는 것이 대표와 최고위원의 관계예요. 그래서 최고위원 제도가 생긴 것 자체의 역사적 의미와 또 그 존재 가치가 바로 대표가 잘못할 때는 좀 견제도 하고 반대 의견도 내고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한 건데 이게 러닝메이트라고 하면 당 대표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행하고 있는 민주당 보면 회의할 때 잘 보면요. 원내대표가 옆에서 받아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당하고 많이 다른 거죠.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권한을 분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이. 그래서 저는 러닝메이트를 지금 지목하고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러닝메이트 3명을 지명하면 당대표 그리고 지명지까지 합치면 5명의 최고위원이 5명 우군으로 채워지는군요. 그래서 9명 중에서 5명을 우군으로 채우고 거기에 정책의 의장까지 임명하면 6명까지 우군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을 완전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반대 목소리가 좀 사라지는 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러닝메이트라는 것이 과거에 그냥 알게 모르게 누구가 누구를 지지한다 정도였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러닝메이트를 제기하는 것은 약간의 그동안 우리 당이 이끌어온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약간은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어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아직 공개를 안 한 거지만 좀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좀 내비쳤거든요.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는 좀 고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별로 좀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거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당의 오랜 당내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인데 그것이 지금 약간은 배치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선거에 크게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1일에 김재원 전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하겠다 선언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최고위원 나오셨다가 당선이 되셨고 또다시 도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선 후에 사실 은인자중하는 것이 맞고 또 은인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총선 이후에 보수 진영의 무기력함을 좀 탓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싸워달라 그런 요구도 많았고 사실 총선 이후에 벌어진 이 전국 상황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은 거의 사법적으로 상당히 중형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제1당의 대표로서 당 전체를 장악해서 이끌고 있고 조국 대표는 사실 대부분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활약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또 좀 더 싸워달라 이런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많은 요구를 좀 받아서 저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권건히 좀 밝히고 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원희룡 전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원 전 장관에게 약간 힘을 씻는 발언을 하셔서 아 혹시 김재원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뭐 그런 어떤 속뜻이 담긴 말이었습니까? 어떤가요? 근데 질문이 나경원 원희룡 중에 누가 더 친윤 성향이냐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대표 출마할 때 친윤 그룹에서 연판장까지 돌린 분이고 네. 지난해 그 사태가 있었고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도 하고 또 국토부 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 문제로 헌신적으로 야당과 싸워왔다. 그러니까 외견상 또는 실질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훨씬 신륜 성향 또는 용상과 좀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걸 뭐 특별히 부추기거나 또는 좋게 평가해서 득표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둘 중에 뭐 이렇게 나와서 답을 하신 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게 비슷한 사실 아닌가요? 제가 엉터리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은 나경원 의원도 가깝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모든 후보가 대통령과도 소통을 했고 출마하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하시면서 아무래도 민주당을 겨냥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이슈를 넘겨서 여쭤보면요.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치르긴 해요. 8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표는 연임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에는 사퇴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야말로 요새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대명이다.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기류던데 이건 여당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냈어요? 이제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봐야죠. 1인 정당이 돼버렸고 사실 우리나라 민주당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에 당 총재 시절에 거의 당을 주인처럼 장악하고 그렇게 갔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좀 보기에 딱 할 정도로 저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내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또는 할 말이 없이 정말 다 무슨 북한 김일성 왕조를 추정하는 조선노동당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까 보면 그렇지는 않고 내부에는 많은 다른 반발도 있고 한데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얼마지 않아서 차기 대선 훨씬 전에 교도소로 가거나 의원직을 상실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들 소위 개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대로 두고 젊은 사람들 말씀대로 물개박수 치면서 두고 있다가 낙마하면 그 정치적 자산을 내가 물려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가만두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재명 체제가 정말로 대선까지 쭉 가지 않고 언젠가 한 번 어떤 굴곡이 올 거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잘 돕는 것처럼 보여야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도 그 정치적 자산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도전할 수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으니까 당이 저렇게 가는 거죠. 얼마 전에는 민주당에 일단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처럼 최고위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또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라고 했다가 영남 유리님들이 난리를 항의를 하는 반발하시는 목소리까지 나왔었는데 뒤에 좀 전해지기로는 이 대표도 이런 발언은 좀 부담이 되니까 말려달라고는 했다더라고요. 그 앞에서 아부하니까 막 좋아하다가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그런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이랬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데 2, 3일 지나서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언을 했다더라 이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아부를 좋아하고 물개 박수를 좋아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코딱지도 뜯어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느니 또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저 고향 의성 출신이에요. 제가 또 아는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대구에서 올해 정치하셨더라고요. 대구지당 위원장.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자리도 주고 하니까 조금 감격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살아남거나 그렇게 해야만 이쁨을 받는다 이러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박한 것도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더 욕을 먹었는데 영남 남인이 사실 퇴계 선생의 후손들이거든요. 퇴계 선생이 언제 악수를 했습니까? 했으면 큰절을 했죠. 큰절을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유림들이 봐서는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퇴계학이 주로 예학인데 겸허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퇴계 선생은 7살 아래인 기대성과에 7년, 8년 동안에 오랜 동안에 이기론 논쟁을 벌이면서 편지로 교환을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7살 같으면 상대를 안 하잖아요. 나이 차이, 장려의 소사회. 그런데도 그렇게 존대를 하면서 예를 지켰는데 그런 예를 지켰다는 것이 아래 사람에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표시인데 여기는 윗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부하는 것이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한 것이 또 유림들이 또 벌떡 일어난 그런 계기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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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dır. 아무것도 나오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